데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델타 월딩의 파일럿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런 이슈를 다루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이브와 어더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런 관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로서 이 사업은 어떻게 움직일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글로벌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외국에서 불러주면 가수가 나가는 거지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구 빅3 기획사들은 움직였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기업이 하이브입니다 왜냐하면 최초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을 시작했거든요 케이팝 회사로 성공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생존 전략으로 써내려 나가는 문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법 하에서 나머지 플랫폼 산업들과 그리고 어더워의 존재의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당황합니다 확인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당장의 이슈 중에서 또 엄청 뜨거운 이슈를 다루는 거는 언제나 늘 저해왔는데 네 그래도 좀 지나가긴 한데 저도 이걸 다루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이 이슈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숙성되면서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오늘의 접근법은 주겔러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할 것인가 엔터주에서 엔터주를 사시겠다면 아니야 도망쳐 그냥 다 도망쳐 델타월딩 파일럿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겔겔 디렉터를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겔겔입니다 혹시 우리 광고 많이 만드는데 성우여 보실 생각은 없어요? 오늘 공식적인 자리라서 목소리를 평소보다 좀 많이 깔고 있습니다 원래 톤으로 다이얼로그를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제가 입이 풀리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샛별 디렉터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별샛별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델타월딩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두 분입니다 이분들을 델타월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오늘은 무려 어더와 하이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논의되던 건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에는 즉자적으로는 팬덤 간 세대결 했고요 그러다 보면 누가 무슨 악플 썼고 누가 무슨 악플 썼고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가수 보아라 저 퇴근길에는 하이브 본사 앞을 지나가니까 트럭 시위 하시는 팬분들 많이 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커뮤니티와 플랫폼의 분위기를 따르는 미니진과 방시혁에 대한 인물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저런 커뮤니티 혹은 소셜 플랫폼에 따라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인물평 같은 거 하다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대중의 관심이 이 정도 논의를 하다가 휘발되고 그냥 다 끝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는 사태의 주인공들 개인의 금전적 이익에 대한 분석을 하는 미디어들이 있더군요 혹은 일부 좌파의 지식인들이 다 됐고 청소년 착취하는 연애사로 물러가라 급의 논평도 받습니다 죄다 저는 보면서 아 이 모든 논평이 저를 이 사건으로부터 흥미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말하는 본인들 관심사안을 투영시켰구나 이상의 문제의식을 전 못봤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광고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벨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용산에서 실례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내 곁에 중로 5가 더 쌍화 맥주의 친구는 나의 친구 바보상의 술안주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다린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매매맛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 쌍화란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오징어 잎 아기 꼬리품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바보상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육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광고 시간 지난 가정의 달 곳간에 제품이 말라가는 줄도 모른 채 잘 팔린다고 좋아야만 했던 로아스 웰 네 그래서 품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장 제시간에 못 돌린 거죠 힘들어요 우리가 늘 공장 관리하느라 드디어 긴 생산시간을 거쳐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이 재입고 되었습니다 재입고등에서 새롭게 리뉴얼 한 게 있어요 혈당 조절에 특화된 건강기능성 성분인 코로솔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함량을 1일 섭취량 기준치 최대 함량인 1.5mg까지 늘렸습니다 이거 하나면 된다는 광고 문구가 많죠 당뇨 전 단계 1500만여 명의 시대입니다 저도 어쩌면 여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어르신도 요새 그거 관리하느라 힘들어요 오늘도 눈뜨면 만날 예정인 당을 높이는 식사와 디저트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즐거움을 완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미리 미리 관리하고 대비하여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재입고 소식을 알립니다 엑세스몰에서요 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신 겁니까 겔겔 디렉터님 저는 이 어도어와 하이브 사이의 분쟁이 단순히 방금 말씀해 주신 갈등들 이외에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컨텐츠를 다루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델타홀딩에서도 다뤘고 또 저희 시에라 소사이어티라는 지식 커뮤니티 내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고요 아주 길게 다뤘습니다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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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아마 저희가 자주 사용하게 되는 단어들이 있을 건데 이거를 어제 방송을 못 들으신 분들은 또 못 따라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는 외교안보 전문 뉴스레터 델타홀딩에서는 구독자분들을 호칭하는 애칭이 있습니다 비밀요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지식 커뮤니티 시에라 소사이어티에서는 지식의 산맥을 등반하는 원정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아씨를 듣는 청취자들은 실러라고 불러드립니다 네 실러, 실러는 누구죠? 실러는 독일의 극작가이자 철학자로서 저명한 지식정보사이트 나무위키에서 빌려왔습니다 독일의 저명한 극작가이자 철학자 실러의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건강하고 아름다운 담로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좀 던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미니진과 방시형, 미니진과 하이브 뭐라고 부르든 어쨌든 두 개의 어떤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받는가인데요 PD님 먼저 여쭤볼게요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1%라도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셨나요? 저는 양쪽 다 대박 싫어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기타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정을 물어보시더니 깜짝이야 본의 아니게 솔직히 말해버렸네? 오늘 저희 델타월딩과 함께하면서 PD님의 의외의 면모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을까 오늘 싶고요 자 겔겔님, 겔겔님은 누구에게 좀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셨나요? 저는 미니진에게 1% 정도 더 감정이입을 해서 받습니다 49대 51? 51이 미니진이죠 아 네 그럼 뭐 빅인 거예요 혹시 그 겔겔님은 델타월딩에서 어떤 역할이신 거죠? 델타월딩에서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아이템도 짜고 회의를 하고 별새별이라는 대표를 모시고 있는 팀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 모신다는 표현은 적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눈치 채셨겠지만 사실 저는 하이브의 조금 더 감정이입을 1% 저 역시 전 대표니까요 대표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할 것인가 항상 이걸 염두에 두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겔겔은 참 맞다 대학 때 전공이 뭐였죠? 저는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하셨죠? 그리고 독립영화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네 딱 봐도 전공도 철학이고 하는 일도 독립영화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더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 내부조로 토론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답이 없습니다 올코그름의 차원은 아니고요 좀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있다라는 거 당연합니다 네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다 그러면 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있느냐 연령이 될 수도 있고 성별이 될 수도 있고 직업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점들에 따라서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좀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2030을 포함한 사회초년생들 혹은 이제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미니진에 옹호하는 스탠스를 보였습니다 보통 미니진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는 어떤 의로운 투사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자기 혼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자회견을 보고 사이다 발언이다라고 하는 평들이 주를 이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40, 50대 남성들과 대비되는 모습의 어떤 여성상을 그린 것 때문에 이 갈등이 좀 더 부각이 되고 거기서 이제 미니진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측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과장급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도 할 만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알고 기업체를 운영하거나 팀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하이브 측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편사별 디렉터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대표 그래서 이분들의 반응은요 아 미니진은 자기 자신을 어디 무슨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치 자기가 무슨 어떤 대리나 신입사원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나왔지만 이 사람도 당연히 기업 대표이사로 있고 또 그동안에 자기들이 이제 운영해본 어떤 경험이나 일해본 경험 등등에 따르면 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니진 대표와 같은 사람하고 일하는 건 너무 힘들겠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업계 내부에서 협업을 해본 사람들의 인간적인 평가는 두 사람 모두 극악입니다 이건 판단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 말씀은 요런 축들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가볍게 접하는 것들은 이제 10대 혹은 이제 20대 초반은 밈으로서 열심히 미니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밈은 즐겁죠 특유의 그 파란색 모자와 줄무늬가 그려진 초록색 티셔츠를 입고 비속어를 섞어가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아 이 나훈아의 기자회견 이후로 인터넷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고 있는 밈이 아닌가 제발 의정부고 졸업사진 기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신러분들께서 그 하시를 들리는 이유는 조금 더 잘 알고 싶고 현상을 잘 알고 싶고 이 잘 이해한 현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함께 같이 잘 만들어 볼 것인가 이런 어떤 지속 가능성 건강함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안을 두고 분명히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을 두고 각을 내세워서 다투기보다 아 저런 위치에 있으면 저 부분에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좀 이해하자는 영역에서 그래서 저희 겔겔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영화계에서 오래 활동을 했고 실제로 델타월딩과 시에라 소사이어티 내에서도 영상이라든지 컨텐츠 크리에이터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겔겔님께서는 미니진의 1%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고요 저는 이제 40을 넘었습니다 40을 넘었고 델타월딩과 시에라 소사이어티를 운영하는 물론 저도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긴 하지만 동시에 운영자 경영인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브의 조금 더 감정이입이 1%가 되더라 그렇다고 저희가 겔겔과 제가 싸우지는 않거든요 그냥 같이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사실 이러한 해석의 결과물이 앞서 또 우리 PD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비밀 작전으로 나오게 된 거죠 델타월딩 비밀 작전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는 아이돌 정도만 한번 취향을 하긴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 좋아하는 아이돌 이건 있으셔야 돼요 진짜요? 네 있으셔야 됩니다 마음껏 공유하십시오 좀 이상하긴 한데 뉴진스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다시 음악을 공부하는 중이라서 네 뉴진스를 음악으로만 이거 좀 딴 얘기라서 그냥 세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 기존의 빅3하고 하이브가 가장 다른 점이 음악의 완성도를 전혀 케이팝의 문법과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지점이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획기적이라는 게 민희진 대표가 어더워레이블을 소중하게 여기게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을 것이고 이것이 경제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뉴진스의 팬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하겠는 게 음악적 성취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거든요 케이팝에 대해서는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 여튼 뉴진스 찍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오늘 유승균 피디님의 의외의 면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얘기들도 많이 듣고요 대박패는 아닙니다 50일 정도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겔겔님 아이돌 제가 참 이율배반적이지만 아이돌 노래를 듣질 않습니다 이 주제를 선정을 했지만 아이돌을 즐겨 듣지는 않고요 대신에 방금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뉴진스는 조금 지켜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나 별사별 디렉터님의 나이대로 봤을 때는 우리는 저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테잇댓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 뭐 논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건 빼고요 그래서 저는 음악적 성취보다도 일종의 브랜딩으로서 소비되고 만들어지는 측면에서 일종의 분기점이 되지 않나 뉴진스가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케이팝과 좀 구분되는 지점들 때문에 뉴진스를 꼽아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앰플리파이드 팟캐스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뉴진스를 두 번 정도 얘기했어요 김현두 평론가하고 네 공교롭게도 두 분 다 뉴진스를 얘기해 주셨고요 아까 유승균 피디님이 백스트리트 보이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백스트리트 보이즈 잘 모릅니다 진짜요? 네 모릅니다 안타깝네요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 저는 어릴 때 신앙송 테이프 들으면서 일어났고요 클래식 듣고 자라나서 케이팝도 저는 H.O.T. 잭스키스도 잘 몰라요 서태지도 잘 모르고요 어째 코드 맞추기에 문제가 있다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열심히 알아보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샤이니와 FX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아까 음악적 완성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샤이니와 FX를 그때가 2000년대 중후반쯤에 등장을 했잖아요 그때 20대 때인데 길에서 우연히 듣고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타날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샤이니와 FX를 들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공교롭게도 미니진 유니버스가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 뉴진스 얘기하고 저는 샤이니와 FX가 미니진이 음악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비주얼 아트 디렉터로서 큰 활약을 했기 때문에 솔로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SM이 지금까지 내놓은 모든 훌륭한 아이돌들 중에 음악적으로도 패션 코드로도 가장 완성도가 높았던 팀들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이니 FX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도 쫓아다녔다 이런 얘기보다는 도대체 이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는 누구일까? 안무가는 누구일까? 이런 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들을 정도로 정말 충격과 공포의 전율이었다 할 수 있고요 우리 듣고 계시는 신러분들께서도 아마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아이돌 상상을 하시면서 얘기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델타홀딩 비밀 작전에서도 한 차례 다루긴 했지만 우리가 이 미니진과 하이브 사태에서 주요하게 짚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경영 전략 내지는 아이돌을 만드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돌을 육성하고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두 가지 키워드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테일러 리즌 방식과 테일러 메이드 미니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두 개가 사실은 조금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단어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영학과 수업에서 졸다가 듣는 단어죠 테일러 리즘 테일러 리즘은 쉽게 말해서 적은 비용과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가와 같은 일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장님들의 꿈 같은 소리입니다 그리고 테일러 메이드는 소위 말하는 장인정신이라고 하죠 수공의 맞춤형 제작과 같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만든 것들을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원래 옷 만드는 사람 일컫는 그 테일러에서 온 단어고 앞에 테일러 리즘은 무슨 경제학자 경영학자 이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설명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케이팝 산업을 이해하는 방식을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사실 이 테일러 리즘 테일러 메이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 PD님께서 운영자는 경영 효율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방시혁이 지금 하이브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경영 효율화를 구축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아이돌을 육성하는데 아마 아이돌 팬분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돌을 육성하는데 5에서 7년 걸려서 연습생을 훈련을 하고 더 길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돌마다 시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3에서 5년 단위로 데뷔를 시켜요 그러니까 한 아이돌 데뷔하고 또 바로 아이돌을 데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데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YG를 떠올려 보게 되면은 가장 최근에 베이비 몬스터가 있고 블랙핑크가 있고 그 이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CL 하고 있는 그 그룹들 네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고요 그러니까 시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이브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돌들이 남녀 상관없이 양성이 되고 있는 거죠 빅3는 연년생도 없는데 여기는 몇 달 단위로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데뷔시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가 이전의 빅3와 차이점인데요 이게 또 가능한 이유는 역시 언론에서 많이들 단호들 접하셨겠지만 멀티레이블 최대 덕분인 거죠 그런데 제가 또 하이브에 흥미를 느꼈던 거는 이 멀티레이블이라는 게 단순히 국내 자회사를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정도만이 아니라 이 아이돌 그룹이 타겟으로 하는 국가들도 조금씩 미묘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이 하이브 USA, 하이브 라틴 아메리카, 하이브 재팬 이런 식으로 아예 지역별 거점도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하이브가 우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국적 마인드, 제국 경력 그러니까 그 지역적 특성, 기후라든지 언어, 민족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이 제국을 거느리는 게 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식민지를 거느리는 게 어? 하이브가 지금 이러한 패턴을 밟고 있네 혹시 해외의 공장이나 플랜테이션 농업하나? 제가 그렇게까지 자극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제가 대신해드립니다 저는 일단 하이브의 1% 조금 더 우호적인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고요 참고로 겔겔은 뉴진스 그리고 우리 PD님은 뉴진스 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도 애국심이 있어요 했을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조금 눈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델타월딩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하이브는 지금 케이팝의 넷플릭스화를 꿈꿀 수도 있겠구나 넷플릭스요? 네 넷플릭스 이게 우리가 조금 미묘한 이전의 빅3와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전의 빅3는 기본적으로 내수시장, 한국 시장을 기본으로 발판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애당초 BTS가 국내 시장의 인기를 발판으로 뻗어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예 오히려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고 역으로 물론 이 시차가 너무 짧아서 이 차이가 미묘하게 감지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먼저 인기를 끌고 국내에서 뒤늦게 서서히 인기가 올라간 케이스예요 하이브는 이러한 경험이 있는 거죠 아 이렇게 확장형이 아니라 각 지역별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지역별 맞춤형 성공 공식으로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US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아예 그곳에 있는 아티스트와 계약을 맺거나 어떤 아이돌은 거기를 공략으로 그래서 이번에 뉴진스와 함께 가장 대비되게 등장을 했던 아일리시라는 그룹은 내부적으로는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나왔던 그룹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우리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한국에서 터져버린 거죠 한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묘하게 뉴진스와 대립각이 형성이 된 상황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케이팝의 넷플릭사를 꿈꾼다는 게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넷플릭스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죠? 겔겔님 넷플릭스가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걸 1차 목표로 삼았어요 우리가 보통 영화 본다고 하면 미국 영화, 미국 드라마 보고 조금 더 봐야 한 영국 정도 볼 텐데 넷플릭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아공에서 만든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벨기에에서 만든 영화를 감상할 수도 있죠 자국어로 된 콘텐츠를 어떤 간섭 없이 그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넷플릭스가 갖고 이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전략을 짰던 건데요 지금 케이팝 산업이 하고 있는 게 딱 넷플릭스 전략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 하이브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요새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니죠 케이팝인데 한국인이 없는 케이팝 그룹이다 아니면 케이팝이라는 장르인데 한국어 가사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노래가 나왔다 이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로컬에 맞는 어떤 분위기나 정서를 담고 현지인들이 좋아할 법한 것들로 내용을 채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런 전략이 기존의 케이팝이나 혹은 문화산업에서 해왔던 전략과는 조금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기존의 빅3는 한국에서 뻗어나간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외 회사들을 둡니다 말 그대로 지사죠 이곳은 위에서 떨어지는 즉 한국에서 내려오는 오더를 받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지사에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건 게임 회사와 엔터 회사가 모두 비슷하죠 하이브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넷플릭스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한참 더 나가서 계속 잘 되면 넷플릭스처럼 될 수 있죠 어떻게? 알고 보면 그냥 외주 넷플릭스는 계속 들어오는 현금 자산을 외주를 주고 더 좋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이 알아서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돈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을 만들어 올 수 있습니다 사업성을 설명받고 고르는 정도의 일만 하면 되는 일 여기서부터는 본사는 공장을 여러 개 거느린 회사가 되지요 그게 빅3가 하던 점하고 달라지는 지점이죠 그 비슷한 걸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충분히 못했다가 쿠팡플레이가 한번 곤혹을 치렀죠 드라마 안나를 내부의 디렉터들이 쿠팡플레이의 직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편집했다가 욕을 먹은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넷플릭스가 그렇게 큰 줄 아냐 알고 보면 거의 완벽하게 외주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고민해야 될 건 그 정도죠 아주 유능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어떤 나라에 있대 그걸 알아보는 능력 정도만 키우면 됩니다 그것도 어렵지 않냐고요? 아니요 미니진이 직접 이것저것 다 만드는 것 보다는 훨씬 쉬워요 그걸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과거의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켓 사이즈가 결정이 돼요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아는 슈퍼 히어로라든지 그런 영화들은 그런데 넷플릭스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화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개겔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남아공 지역에 맞는 영화 그 정도 사이즈의 돈만 벌어도 충분하거든요 거기 그만큼 할 수 있는 제작자를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고 한국은 또 한국 시장 물론 요즘에 한국 컨텐츠는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게 뻗어나간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인들이 본다는 게 좀 전제된 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로컬 사이즈에 맞는 만큼 투자하고 거기서 회수를 한다 이런 전략인 거고 지금 하이브가 딱 그러한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 USA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리아나 그란데 물론 아리아나 그란데 자체는 또 전 세계적인 가수이긴 하지만 아리아나 그란데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주로 인기 있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그런 가수들과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라든지 관련 기사 찾아보시면 그러한 부분을 시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로컬 시장을 겨냥을 하겠다 그런 점에서 넷플릭스인 거고요 그렇다면 왜 하이브가 아까 테일러메이드와 대비되는 테일러리즘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이브가 하는 건 그겁니다 우선은 그 로컬 시장에 적합한 제작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그룹을 만드는 눈을 우리가 일단 하이브가 가져야겠죠 그리고 기술을 이식을 합니다 어떤 기술을 우리가 만든 아이돌 제작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빠르게 대비시킬 수 있는 그 기술들을 평평평 찍어서 내보낸다 그래서 테일러리즘인 겁니다 직접 하이브가 모든 것을 A에서 Z까지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공장을 돌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각각의 자회사라든지 지역에 있는 레이블들에 맡기는 거고 다만 이 운영 노하우를 주겠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 마켓에서는 이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고 이 시장에서 이만큼의 돈을 벌어들인다 영주들을 굴리거나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넷플릭스 케이팝의 넷플릭스화를 꿈꾸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플랫폼이라는 게 하나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한 곳에 모여서 이 제국이라는 거 예를 들면 러시아 우린 러시아 영국이면 우리 영국 이 소속가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각각을 굴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상부 단위에서 연결시켜주는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커먼 웨이스 오브 방식 그런데 그 기능을 바로 하는 게 뭐냐면 위버스입니다 위버스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위버스는 케이팝 아이돌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인데요 기본적인 기능은 소속된 아티스트랑 DM을 주고받는다거나 혹은 이제 관련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아티스트 관련 굿즈를 구매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케이팝 팬들을 위버스라는 곳으로 모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이 왜 굳이 그러면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까 그냥 뭐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나 다른 커뮤니티를 활용해도 왜냐하면 덕질하는 사람들은 덕질 노하우가 충분한데 뭐하러 플랫폼을 또 만들까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는 하이브가 정말 하고 싶은 산업의 종착력이 엔터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분은 여기에서부터 역산을 시작하신 거군요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세계를 정복한 패턴을 어느 정도는 이쪽에서 참고를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이거를 왜냐하면 안정적인 수입이란 현금 유동성이란 결국은 소비자들로부터 확보되는 건데 그 소비자들을 확보하는 방식은 21세기엔 언제나 플랫폼 사업이니까 아이돌 산업을 플랫폼 사업으로 바꿔보는 일 근데 플랫폼은 얻고 나면 다른 플랫폼으로 진화하잖아요 우리가 카카오 노조 제회장님 모셔가지고 이 얘기 했잖아요 카카오가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둔갑을 할 수 있는가 하나의 플랫폼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위버스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이브는 위버스는 참고로 아이돌 만나는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하이브의 자회사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팬덤 커뮤니케이션 외에 실제로 이 사람들과 케이팝을 어떻게 소비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실 창구로도 활용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랫폼은 빅데이터를 안고 있습니다 라인야웃 때 계속 하던 얘기죠 우리가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브는 일찍이 케이팝이 한계에 직면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케이팝이 세계로 뻗어나간다 계속 뻗어나간다 진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기존의 빅3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로 대변이 되죠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끌고 뭔가 새롭게 됐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통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뭐냐면 케이팝의 주 소비층인 해외 팬덤이 영원히 소비층으로 남아있을까 그건 늘 퀘스천업을 한 거예요 언제까지 이들이 우리 걸 사줄까 다시 통계적인 얘기로 돌아오자면 지금 한국은 인구구조가 극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전세계 인구는 사실 늘고 있어요 전세계 인구는 한국은 줄지만 전세계로 보면 늘어요 특히 이 인구 구조를 인구를 늘려 나가는 것에 가장 핵심은 아세안이거든요 아세안, 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인데 지금 아세안이 한국의 콘텐츠 케이팝이든 케이 드라마든 케이 영화든 가장 큰 소비 또 시장이기도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보기만 할 것인가 직접 만들면 안 돼? 지금 왕성하게 케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저희 세대, 저희 세대보다 아니면 조금 윗세대 그러니까 저는 80년대생이거든요 조금 윗세대들은 어릴 때 아까 백시티 보이즈 얘기도 나왔었지만 미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듣고 자라났어요 조금 더 진취적이신 분들은 제이팝, 일본 영화들도 보고 자라났고요 그러다가 지금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10년, 20년 뒤면 아세안에 있는 소비층들이 우리도 그럼 한번 만들어보자 위기감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원래부터 태국 영화는 정말 퀄리티가 뛰어났고 오래전부터 퀄리티가 뛰어났었고 아무튼 이런 국가들의 영화들 주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부러 봐요 나날이 문법이 달라져요 분명히 3년 전만 해도 이런 문법으로 드라마 안 만들고 영화 안 만들었는데 최근에 것들 보면 어, 뭐지? 이렇게 확 올라왔다고? 싶을 정도로 그냥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이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기의식들이 있다라는 거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트와이스 트와이스 멤버 중에 한 분이 대만이 있죠 근데 대만은 일단 유엔에 인정한 국가가 아닙니다 어쨌든 대만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중국 여기서 중국은 본토 중국, 대륙 중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멤버에게 질문들이, 팬들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럼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국제정치와 관계되어 있는 질문들이 제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스위를 영원히 괴롭힙니다 네, 뻗어나가면 나갈수록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얼마 전 아니지만 조금 몇 년 되긴 했지만 어떤 드라마에서 인도네시아 국가의 사람들을 묘사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드라마 제목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아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많이 그럴 법하죠 네, 그러니까 뻗어나가면 그러니까 뻗어나간다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K-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 끌수록 특정 국가의 어떤 문화라든지 기후라든지 언어 이런 차이들에 의해서 시비 논란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라도 전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럼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그 지역맞춤형 컨텐츠를 만들고 지역맞춤형 아이돌을 만들자 의지가 강건한 자본주의와 혼연일체된 엄청나게 성공한 자본가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장은 우리가 못 들어가 이게 전통의 빅3의 생각이죠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서 히트한 다음에 세계로 뻗어나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이브에 비저너리가 있다면 당연히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성기만한 종말의 예고편은 세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을 재패하고 들어갔습니다 반대로 역수입이 됐죠 덕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짧은 타임테이블을 그러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지? 한국에서 시작한 무언가로는 저 빅3랑 상대해야 돼요 말이 빅이지 실제로 기업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도 아닙니다 이미 그것보다 더 커졌는데 매출이 하이브가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은가? 그건 올바른 답이 아니죠 여기까지 추론하신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광고 듣고 얘기를 더 들어보죠 XSFM입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념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엑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8시간 정성껏 다련은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파 저는 쌍화차를 따뜻하게만 먹어야 된다는 이론에 반대합니다 집에 가만히 있을 때 요즘 아이스 쌍화차를 가끔 먹습니다 아이스 쌍화차를 마셔본 적이 없네요 그냥 커피 대신 가끔 씁니다 더 쌍화 무더운 여름입니다 진짜 더워요 근데 이때 뜨거운 아메리카노만 즐기는 변태들이 가끔 있어요 얼뜨... 아니구나 뜨뜨... 아... 아...도 아니지 타 죽어도 뜨거운 아메리카노인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전통차가 이색적인 이열치열의 메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김을 연속으로 서너 번 빼 불순물을 제거하고 8시간 이상 달여낸 전통의 방법 김을 연속으로 서너 번 빼는 방법이 있군요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서 현계인의 기호에 맞게 개발한 맛입니다 녹용, 백수호 등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더 쌍화 액세스 모래 잘 있습니다 잘 있어요 클릭 클릭 감사합니다 텔타월딩의 파일럿 시간입니다 커먼 웨일스 오브 방시역을 왜 일구고 싶어 하게 되었는가 를 깨달았습니다 그 방식은 좀 차갑지만 요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들을 굴리거나 세자들에게 칸국을 나누어 주거나 혹은 거기서 캐온 누군가에게 영주의 권한을 넘겨주거나 그리고 곡물을 바쳐라 정도의 문법 인간이 하는 일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복 사업을 할 때는 특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날아왔어요 네 참고로 저는 지금 나왔던 영주 이런 단어들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쓰는 단어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실러 분들께서 각자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조금 더 드라이하게 레이블이라는 건조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광고 듣기 전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수비층 해외에 있는 소비층들이 언제까지 소비층으로 남아있을까에 대한 위기의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룹이 활동을 할수록 각 국가의 첨예한 정치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라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고요 세 번째는 AI 아이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AI 아이돌이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기초작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죠 맞습니다 저도 AI 아이돌이 어느 만큼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신반의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거죠 아이돌에도 조금은 현실적이고 냉철한 얘기를 하자면 아이돌에도 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대용돌이냐 중소펌이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듯이 뭐랄까 단순히 기계적으로 소비하는 어떤 음악을 위한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물론 어마어마한 인기를 끄는 어떤 팬덤을 거는 아이돌이라면 약간 속성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뭔가 나 지금 시간 때울 용도 아니면 뭐랄까 공간을 때울 용도 우리 왜 빈 소음 없이 음악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사람을 육성을 시켜서 아이돌을 만들까 AI 아이돌로도 충분히 진출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AI까지는 아닙니다만 가상 아이돌들이 계속해서 기초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가 여기까지 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하이브가 최근 몇 년 전에 또 의미 있는 회사를 하나를 인수를 했습니다 어떤 회사죠? 슈퍼톤이라는 AI 오디오 전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 기업에서 특별히 주목받았던 게 가수 김광석의 목소리를 재현한 것으로 주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브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714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56.1%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가지고 목소리를 만들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갈아 넣는 방식으로 아이돌을 육성하는 것보다 훨씬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또 육성 비용이나 인센티브도 더 많이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하이브가 아이돌과 음악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철저하게 산업적이고 기능적이고 또 효율적인 관점 그리고 얼마만큼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수익을 내느냐 했을 때 이 AI 관련된 기술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이브의 경영 전략 목표는 엔터 산업이 아닙니다 테크 산업입니다 테크 산업으로 나아가고 있는 하이브 기본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하던 회사입니다 TTS라고 하죠 글 읽어주는 AI 그게 사람의 목소리를 한 2, 30분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낼 줄 알고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던 것이 발전하면 나중에는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겠죠 이미 그건 상용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방식으로 만들면 우리 모든 자본시장이 좋아하는 노동자 안 쓰고 노동 굴리기가 가능해질 텐데 그게 크리에이티브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이고 이게 고도화돼서 매출을 내면 그 분야에 연계되어 걸쳐있는 새로 또 어떤 분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하겠죠 돈 남은 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R&D 해야지 그런 다음에는 테크 기업이 발달하겠네요 하이브 산하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넷플릭스와를 꿈꾸고 사실 넷플릭스도 이제는 테크 기업인 거잖아요 거기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위버스도 데이터가 있고요 참고로 미국의 레딧이라는 한국의 DC 인사이드와 비슷한 채널이 있습니다 레딧이 지난 3월 21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상을 했죠 네 레딧을 이제 우리가 흔히 미국판 DC다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 가치가 8.6조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DC랑 그게 제일 다르네요 네 그 규모 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레딧은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4억 3천만 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영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반응을 보고 싶어 들리는 사람들도 널리고 널렸습니다 네 그래서 레딧이 이제 알파벳 이제 구글 회사인데 약 2,700억 원가량의 데이터 라이선싱 계약을 맺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생성형 AI를 만들 때 레딧에 있던 데이터를 갖고 언어모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성형 AI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라는 그 데이터만큼 이제 가치가 나가는 게 또 없다라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어둠의 대중지성이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까지 보통의 많은 분들은 이제 이 하이브와 미니진 사태를 두고 뭐 컨텐츠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된 카테고리에서 많이들 논의를 해왔어요 아니면 뭐 대표와 직원 뭐 이런 식의 관점 뭐 투산이 아니냐 뭐 남성 대 여성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방시혁의 눈으로 일단 한번 봐보는 거죠 꼭 방시혁의 감정이입을 할 필요는 없지만 질문은 이겁니다 케이팝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저희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시장이 언제까지 시장으로만 남아있을 것인가 그들이 주도적으로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케이팝을 주로 소비하는 남쪽 국가들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은 하나의 그룹이 전 세계를 커버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리스크가 있고요 세 번째는 계속 나왔던 AI 어쨌든 가상의 아이돌 뭐 이런 버추얼 아이돌 이런 식으로 이 기술의 어떤 발전에 힘입어서 과연 인간 아이돌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 하에서 현재 하이브는 단순히 엔터 기업이 아니라 테크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넷플릭스의 케이팝의 넷플릭스와 형태로도 드러나고 있고 이게 레이블인 거죠 레이블 체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위버스라는 가장 상부 단위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데이터를 끌어당기고 이 데이터는 생성형 AI를 만드는 학습 언어 모델 학습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하이브는 슈퍼톤이라는 보이스 AI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짧게는 2, 3년 그리고 10년 뒤에 하이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터 기업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하이브의 당연한 대상 시장은 한국 내수시장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빅3는 내수시장에서 진출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하이브는 예당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세계지도 깔아놓고 시장을 만들어내고 엔터 산업이든 테크 산업이든 이 모든 걸 같이 굴려나갈 것이다 이게 저희가 주목을 했던 바입니다 그 의도, 비슷한 의도를 가진 엔터 산업의 비슷한 기업들은 보통 20세기의 알파벳 문화권에 좀 있었고요 보통은 음원 유통을 하는 단계에서 그 이상의 기술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고 다 망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다음 주에 하이브가 신인을 내는데 사실상 미국을 무대로 하는 신인들인 것 같습니다 캐츠하이라는 팀이고 미국 멤버가 절반입니다 필리핀 멤버, 스위스 멤버, 한국 멤버 이렇게 있고 이 팀을 내놓게 된 하이브의 서브브랜치는 아니지만 서브브랜치 역할을 이번에 하게 된 회사가 전통의 대형 레이블 개펜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이브의 10년 뒤가 어떨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아주 신선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변화할지의 방향성은 되게 분명하다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거든요 광고를 두고 가서 정리하죠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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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데? 바다, 술, 그리고 바보상의 술안주 델타 월딩 파일럿 시간입니다 변섭별 디렉터님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 안 되는 중요한 함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금 현재 엔터에서 테크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동시에 엔터에서 테크로 전환한다는 건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기업 규모도 커진다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이제까지 한국 경제를 얘기할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이중구조로 많이들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개님 이제는 어떤 하나의 구조가 더 들어오는 거죠?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작과 생산과 소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내라는 단위가 아니라 글로벌 자체가 단위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더 많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뭐 삼성, 현대 얘기하면 그냥 국내 대기업이었지만 지금 삼성, 현대, 국내 대기업 아니잖아요 그냥 애플과 똑같은 글로벌 기업이죠 규모는 조금씩 다를 지언정 점유율은 다를 지언정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글로벌 대기업은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전략을 짜요 전략 목표나 그러니까 제국, 이것도 사실상 제국인 거죠 그러면 인재,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으로만 채워질 수 있을까요? 헤드커터에서 그걸 원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해외에 있는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급여를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동급의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는 또 급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올려줘야죠 바로 이해되시죠? 네 네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은 더 이상 예전에 우리 20년 전에 보는 삼성이 아닙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고 대우의 인재들에게 급여를 줘야 돼요 삼성은 TSMC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네이버는 엔비디아나 알파벳에 직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시장급으로 상상력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모셔와야 돼요 그의 준하는 급여를 줘야 되고요 엔터업계 최고 비용을 내야 될 거다 네 저는 일단 1%라도 조금 더 하이브의 감정이입을 하면서 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미니진이 어쨌든 고용된 대표 주제에 너무 욕심을 부렸냐 사실 그거는 계약관계 그들끼리 합의할 문제지 우리가 말과 불과할 건 아닌데 욕심이 얼마인지는 알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더 이상 미니진도 하이브도 내수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급여를 받아도 스톡옵션을 받아도 주식을 부여받아도 그건 글로벌 단위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카우팅할 때 중요한 문제는 스카우팅에 반대되는 리포트입니다 스카우팅될 헤드헌터들에 의해서 스카우팅될 인재들이 이 회사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이건 사람인 후기급이 아닙니다 헤드헌터들도 정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자기 평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제일 유능한 전세계에서 제일 유능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제국은 완성될 방법이 없습니다 토착기업들한테 막힐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그 돈을 받고 하이브의 자회사를 차리거나 혹은 하이브 소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전세계에 널려있는 사람들은 이번 사태를 주목하는 거죠 미니진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자 어떠셨어요? 콘텐츠 크리에이티브로서 창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미니진의 1%를 더 공감하면서 봤는데요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이돌들이 계속해서 벗겨서 카피하고 흥행하면 결국에 중소 아이돌들도 망하게 될 거고 다 고만고만하게 비슷비슷해지면 모든 팀이 이제 다 뉴진스가 될 거다 그러면 뉴진스에게도 피해가 갈 거고 다른 아이돌들에게도 피해가 갈 거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글로벌 기업 단위로 이제 그 기업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돌들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대량 생산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되는 사이즈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멀티레이블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조금 잘되고 유행하는 것들의 부분 부분을 여기저기서 따오고 음악은 여기서 벗겨오고 헤어디자이너는 여기서 하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각보를 끼워 놓듯이 맞춰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모든 아이돌들이 다 비슷해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왜 예전에 대한민국 요식업 역사 보면 대왕 카스테라 유행하면 다 전국이 똑같이 따라하고 어디 지자체에서 출렁다리 유행했다라고 하면 전부 다 똑같이 만드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아무도 이것들을 찾질 않잖아요 열풍이라는 현상만큼 빨리 망한다는 걸 보여주는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유행하는 어떤 흥행 공식을 벗겨서 만드는 방식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과연 이것이 문화산업이라는 생태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기간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려면 어쩔 수 없이 비슷해지고 어쩔 수 없이 퀄리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인터넷도 좀 찾아봤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가창력 논란이 좀 크게 생겼던 아이돌 그룹들이 몇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대중들 혹은 팬덤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미니진 같은 프로듀서들이 아이돌이라는 이 음악 걸그룹이라는 이 장르를 그저 애들이나 듣고 그저 돈벌이나 하는 어떤 수단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브랜딩으로 만들고 하나의 어떤 작품이나 아트라는 단계로 끌어올렸는데 방시혁을 필두로 한 이 하이브의 멀티레이블들이 그걸 다 말짱 도루묵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그 테일러 메이드처럼 장인정신처럼 수공예로 하나씩 만들어서 이 사람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어떤 예술적인 가치나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 브랜드를 해왔는데 이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단기간에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아이돌을 찍어내면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 산업이 지속되지 않지 않겠느냐 외국인들이 케이팝 좋다고 해서 들어보려고 했더니 노래도 제대로 못하고 춤도 제대로 못 추고 퍼포먼스도 별로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산업이 커지기는커녕 더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음악을 단순하게 어떤 산업의 논리나 자본의 논리로만 바라봤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 혹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케이팝을 논할 수 있을까 혹은 이제 이런 요소들만 가지고서 엔터해서 테크 기업으로 온전하게 전환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의문이 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작자는 사실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은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지만 내가 예술가로서 또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명해진다는 거는 사실 돈도 많이 벌고 주목도 많이 받고 내가 만든 작품이 상품으로 어쨌든 잘 팔리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내 삶이 일부 흡수되는 걸 원하죠 완전히 끌려 들어가는 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내가 만든 노래나 작품이 공산품 취급을 받고 그저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뭔가로 남는 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일러 메이드로 지칭되는 미니진의 어떤 창작에 대한 가치관 혹은 아이돌 문화산업을 바라보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디에 감정 이입을 하든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고요 이번 사태가 함의하는 바는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떤 전환기에 있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시혁 입장에서 내지는 하이브 입장에서 과연 케이팝이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타당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컨텐츠라는 부분에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라 앞서 쭉 보았듯이 테크 기업으로 전환을 꿈꾸고 있다 케이팝의 넷플릭스화를 꿈꾼다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의 레이블 체제로 이게 좋으냐 그르냐 싫으냐 좋으냐 이건 개인의 감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성 있다 네 이러한 전략 자체가 전혀 무모하지 않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특히 위버스 계속해서 이게 나오지만 위버스를 통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전세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또 다른 AI 기업을 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더 이상 한국은 중소기업 대기업의 이중구조가 아니라 중소기업, 내수대기업 여기서 대기업이지 내수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삼성, 현대, 하이브, SK하이닉스 더 이상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글로벌 기업이고 애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같은 급의 기업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면 몸값에 대한 진통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요 거듭 미니진이 저는 하이브의 1%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한 사람으로서 미니집의 몸값이 적절했냐 욕심이 과했냐 이런 거 평가할 생각 1도 없습니다 다만 미니진의 몸값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 이제 이 같은 일이 앞으로 여기서 끝이 나는가? 아닙니다 앞서 얘기 말씀드렸죠 현대, 네이버, 삼성, SK하이닉스 글로벌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AI를 다루는 AI 프로그래머든 아니면 반도체 전문가든 인재 경쟁 치열하고 여기서 끊임없이 해외 이직을 향한 일들이 발발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진정한 국제정치, 외교안보 전문 뉴스레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개인으로서 이직을 하고 싶어요 난 지금 네이버에서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직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가요 갑자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의문이 여기서 개인의 의문이 아니라 그렇게 인재가 미국 엔비디아를 갔다면 이건 국부 유출일까? 기술 유출일까? 삼성에서 제가 반도체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TSMC 내지는 아니면 일본도 지금 라피더스를 통해서 반도체 얘기 많이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나 이거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데 TSMC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개인의 선택으로는 가야죠 그런데 기업 내지는 국가 입장에선 기술 유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게 뭐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이전에는 한 번도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들이 양상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계속 제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읽어내야 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거듭 옳고 그름을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겔겔 디렉터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미니즘과 방식역을 테일러리즘과 테일러메이드로 구분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가 말씀해주신 논리에 갇히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의 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BTS 멤버들의 결과물이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라이브 실수를 하기 전에 르세라핌의 결과물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찬란한 업적들입니다 그 어떤 글로벌 엔터 기업들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결과물들을 이미 하이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더워의 뉴진스가 나오기 전까지도요 그래서 저는 음악의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인간적인 정성에 있어서는 하이브도 어더워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 그나마 사람들이 해주지 않는 얘기 중에 나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가 그 지점입니다 개발 과업이 과하면 테일러리즘 표준 작업량을 설정을 하고 표준화를 하고 성공자를 빠르게 우대하고 실패자를 빠르게 걷어내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빨리를 해서 주주의 이득을 높이는 방식으로 움직였을 때 적당한 속도가 업계마다 있는데 이번에는 좀 너무 빠르게 그 다음 제품을 내놨다 그리고 빠르게 제품을 내놓다 보면 본의 아니게 카피캣 같다 보이는 마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러면 영주들끼리 알력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최소화하는 방법은 아까 설명해주신 테일러리즘의 답이 있긴 합니다 속도를 고삐를 좀 늦춰주긴 해야겠죠 근데 그건 나중일이고 하이브의 입장에서는 이미 지금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경영권 일부를 위협할 능력을 갖춘 우리의 영주 한 명을 제거하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 정치적으로 아일리시 이용됐을 것이다라는 건 매니아들이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이브가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연세별 디렉터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해주신 문제입니다 해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입장에서는 인도 팝이 엄청나게 뜹니다 인도네시아 아이돌 요새 잘 만들어요 인도네시아의 SM을 만들고 싶어하지 하이브의 우리나라의 제일 유능한 디렉터가 하이브의 자회사의 대표가 되길 원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거부하기엔 너무 힘든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건 인도네시아의 국부 유출인가? 거기까지만 생각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주제는 곳곳에서 계속 제기될 겁니다 양상을 조금씩 달리해서 저는 사실 오늘 방송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어제 북측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대화들이 세 명이 한 방향으로 모아졌어요 미묘하게 입장의 차이는 있더라도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 들으면서 조금씩 포인트가 달라요 겔겔님, 피디님, 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얘기를 했듯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토록 포인트가 다를 수밖에 없다 아마 듣고 계시는 신러 분들도 좀 느끼실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조금씩 포인트가 다른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이 삼정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싶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좀 어떤 방향의 전략 목표를 세워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시다라고 한다면 제가 책 한 권 추천을 드릴게요 아마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조기동 작가의 이탈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이 책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함의들이 조금 잘 드러나 있고요 이탈리아로 가는 길을 포함해서 이제 총 3권의 책을 이제 같이 읽는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 베이스 캠프라고 부르는데요 국제개발협력에 종사하는 원정대장 그러니까 우리 원정대원님들 중에 자신이 직접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이 원정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정대장님과 함께 혼자서는 좀 읽기 힘들지만 한 번쯤 시간 내서 읽어보고 배워보고 싶다 하는 이제 뭐 국제사회라든가 이제 정치, 외교안보 관련된 책들을 읽는 모임이 있는데요 북클럽 점선 면이라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그래서 왜 점선 면이 됐냐라고 하면 점이 두 개가 모여서 선이 되고요 선이 또 모이면 면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이 지식의 기초 체력, 기초 근육을 같이 길러나가자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책이라도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조금씩 읽어나가면 이 국제사회를 보는, 바라보는 어떤 안목을 조금 더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북클럽 점선 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글로벌 대기업 이거 좀 잘 알고 싶다 그러면 조기동의 이탈리아로 가는 길을 읽으면 됩니다 혼자 읽으면 사실 잘 안 읽어요 귀찮아요 외로워요 오늘 저 유승균 PD님, 겔겔 이렇게 세 명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나도 친구들과 좀 막자질 걸 얘기하면서 의견을 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오라? 북클럽 점선 면 배성의 원정 대장이 이끄는 북클럽 점선 면이 오시면 오늘 듣는 방송과 방송보다 더 뛰어난 퀄리티의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어떻게 신청하면 된다? 와디지에서 시에라 소사이티 검색하신 다음에 시즌권 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모든 면에서 최초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광고를 하시는 게스트도 최초고 근데 이게 광고라고 하기엔 너무 유용한 팁이지 않나요? 아니 이탈리아로 가는 길 이 책 너무 좋아요 그리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오세요 방송을 듣고 마음에 드시면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하는 김에 하나 더 네 왜냐면은 겔겔이 이끄는 베스캠프도 있거든요 아 네 우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미니진의 1%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고 실제로 독립영화계에서 활동을 했던 유능한 컨텐츠 크리에이터 겔겔이 이끄는 베이스캠프가 있어요 베이스캠프 이름이 뭐죠? 네 사이비 무비라는 베이스캠프고요 독립영화, 예술영화, 장르 영화 우리가 평상시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넷플릭스의 대작 블록버스터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아주 보석같은 영화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는 베이스캠프입니다 빛급영화를 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빛급영화의 매력은 참신함이죠 많이 보시죠 피디님도 아니요 저는 영화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게임하기 바빠서요 아 여러분 게임도 물론 즐겁습니다 해피합니다 그러나 참신하고 상상력과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빛급영화 4편 오늘 출연한 겔겔과 함께 봅니다 시에라 소사이어티 와디즈 펀딩 고 끝 라고 합니다 광고가 기억나는 델타월딩 파일럿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실러 여러분 안녕 그렇게 부르시면 다음에 못 봅니다 안녕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김성식 국장과 함께 돌아오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